오늘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전 0시 기준 6명이 추가 발생돼 1,09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환자 6명을 시군별로 보면 경산 4명, 성주 2명입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봉화 푸른 요양원 1명, 경산 1명, 칠곡 1명 등 3명이 추가로 발생해 합치면 오늘 신규 확진은 모두 9명, 누계는 1,106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자는 그저께 35명, 어제는 2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 진정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도우민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